오늘은 김치찌개를 마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? 한글자막 제공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Louvre president de lukai lanerun 이은지 빠진 김치찌개를 마시고請자들에게 주제를 해주세요 이건 김치찌개를 마세요 삼겹살 공연을 마세요 이 삼겹살을 마시고, 김치대에 한가지 반찬들에게 주제를 해주세요 이 삼겹살을 마시고, 이 삼겹살을 마시고 그리기 마시면 됩니다 삼겹살은 남겹살과 함께 주제를 해보셔서 감사합니다.